이태원 참사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전에 보정받지 못해 갑작스레 삶을 좁려당한 희생자들에게 왜 상화하지 않습니까? 이태원에는 유가족을 상징하는 보라색 외투를 입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르웨인 희생자 스티네 벤슨 씨의 유가족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참사 이후 한국을 처음 찾은 스티네 벤슨 씨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스티네 벤슨 씨는 지난 2002년 태어났습니다. 스티네 벤슨 씨는oy잡기 스티네 벤슨 씨의 유가입자라고 매년 sexual 이란 말입니다. 스티네 벤슨 씨는 대신 1950일과 sold기으로서 스킰네 벤슨 씨의 유가입자로 가야 함속으로 갔을 한 신. 고 Sovi Con Corp. 그녀가 공연을 칠해 드리다. 그녀가 많다. 그녀가 왔다. 우리는 17 나라에 계신다. 그녀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 온 건 2021년 평소 K-POP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던 지난해 10월 29일. 스티네 씨 가족은 딸의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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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네 씨의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가족은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어의 수업을 통해서 그리기 전에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을 보여주면 자신을 통해서 그리기 전에 그리기 전에 그리기 전에 한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Daniel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갔다. 그리고 Daniel에 대한 사진을 찍어놨다. 그들이 사진을 찍어놨다. 그들한테 사진을 찍어놨다. 그들한테 사진을 찍어놨다. 그들한테 사진을 찍어놨다. 스티네 씨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15-16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스티네 씨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누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보내준 것이라곤 사망시간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망진단서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신 인도와 장매 절차가 끝난 뒤로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희생자가 한 명인 노르웨이에서 이태원 참사는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일간지 두 곳의 이태원 참사 기사는 작년 11월 1일과 11월 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스티네 씨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스티네 씨 가족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나 재판, 특별법 발의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또는 유가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게 힘들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해서 그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셔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공판의 내용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그 미팅 때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때서야 좀 이제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희생자는 14개국 모두 26명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스티넷 씨 가족은 딸이 구조될 당시 모습이 기록된 소방 구급일지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스티넷 가족 역시 한국 정부로부터 소방 구급일지의 존재를 안내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외동 보세요.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구급일지를 신청하고 싶으시다고 발급을... 노후일지 발급기에 오신 거죠? 잠깐만 안 될까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하시는 분이 외국인은 여기서 이국인, 지급 복적으로 해줄 수 있고, 그전 계속 군대 복적을 가지신 분들이 정보 공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 받은 것도 없고... 외국인 유가족은 구급일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네요? 제가 이국인에게 복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이런 상태이다 보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TV가 여기 있네? 살짝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시. 그럼 동생은 인간도 아닌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결국 정부는 지난 5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구급일지를 발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우리는 하는 건데, 그거를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외국인에서 할 거고, 우리는 외국인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오면, 우리 그것도 또 협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도 외국인 유가족들은 구급일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스티네시 가족은 다른 유가족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서야 딸의 구급일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네시 가족은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다른 외국인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극심한 고립감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한 명뿐인 노르웨이 사회에서 같은 슬픔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사 초기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스티네시 가족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안내받지 못했고, 치료비 지원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안부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스티네시 가족은 아예 불가능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실 심리지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확실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프랑스 가족분들 면담했을 때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심리지원 받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프랑스 본국 내에서도 재난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이 별도로 없어서 그걸 시민단체들이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성폭력 상담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열악한 국가에 계신 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스타파가 인터뷰했던 다른 외국인 유가족들과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exactement. 하모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의 길이 없을뿐입니다. 절대 위험한 지적은지 아마도, 우리가 그러는 지적이 있도록 pieces입니다. 우리는 그니까요. 우리에게 TowerHour, 우리는 모든 일을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게 우리도 하는 방법을 이루어와 함께합니다. 외교 후보나 대상은 우리는 못를 묻고,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는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보고 해도 별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엔나의 유가족이 많은 곳도 아니고 저희 가족 뿐인데.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아, 뭐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외교부가 외국인 유가족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행안부는 지원의 내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행안부 모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게 취업이 말이죠. 최소한 지금 국회 국총회가 끝났다. 보고서가 나오고 가면 보고서 내용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요약이라도 해주든지. 사실 그런 거라든지 그걸 외신들이 보도할 리가 없잖아요 별로. 아 맞습니다. 뉴스레터 형식으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참사의 후유증 치료는 여전히 한국에 들어와서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교부 역시 외국인 유가족 지원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1차적으로는 주한 대사관에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먼저 가장 앞서고 그래서 아마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사실 1차적인 책임은 그쪽이 가지고 있고 외교부는 이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요청을 받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먼저 연락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이랑 결국 소통을 한 번씩 해봐서 연락처를 다 갖고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고는 결국 외교부나 다 대사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런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도의 상담 접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작년 11월 시신 인도와 장례비 지원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1년 동안 외국인 유가족들은 정부 모든 부처의 외면 속에 아무런 정보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한국 정부나 직접 알아봐서 연락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체계로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 와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랑 미팅하면서도 계속 많이 물으셨던 게 원래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원래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희생자들의 가구, 도전을 잡아주십시오. 스티네시 가족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아 노르웨이에서 1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스티넷 거실입니다. 스티넷 거실에서 남해선을 이용하여서 일주일의 걸 이 같은 곳을 죽인다. 이곳은 정말 어땠을 때가 너무 어땠을 때가 없거든요. 만약에 외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전혀 같은 경우가 있는지요. 이 날도 또는 이곳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녀는 공연과 같은 일으로 치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간 성인의 성인과의 성인과의 성인과 그녀의 성인으로 한다면? 그녀가 길러서 이도라를 사서 그녀가 있다면? 그녀가 정식이 있다면? 그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 오면서 그녀가? 그래서... 뭐... 스토브홀트 문단은... 사은빌드오카크... 바깥... 내가 이곳이 너무 큰일이었다. 다른 유가족들과 거리를 함께 행진하고 오늘 일주기 추모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아야, 이 시각도 하고 싶어요. 그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를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간에 대해 생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인간에 대해 생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인간에 대해 생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모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고작 5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추모제 참석 요청을 거부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스티네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 정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다. 지난 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다.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다. 한국 땅에서 세상을 못하는 주인공이 도착 ! 한국 땅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전해봅니다. 한국 땅에서 전해봅니다. 한국 땅에서 전해봅니다. nhfter Lacan에서 계속됩니다. 안하고 있는 composiciónです. 한국 땅에서 계속됩니다.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